안녕하세요 몽클세라믹입니다. 자 11 곱하기 12cm 개당 6만원 하는 아이들 신상 나와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짠 제가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지만 지금 신랑 신부는 짝꿍이기 때문에 사실 세트로 이렇게 놓게 되겠죠. 같이 놓고 보시면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신랑 신부 그림이 인기가 정말 많은데 이번에 새로운 버전의 신랑 신부로 이렇게 나왔답니다. 뉴 버전도 너무 예쁘죠? 신랑 신부 화분 남의 드시는 분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보시면 풍경 화분에 너무 예쁘죠? 색감이 진짜 파스텔 톤으로 실제로 보시면 다 반하세요. 너무 예쁜 배경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렇게 뒷모습으로 서있습니다. 여기 유채꽃밭 같고요. 여기는 벚꽃인가요? 아휴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자 6만원짜리 사각 화분이었고요. 여기 해바라기도 한 세트 나와있네요. 언제 봐도 멋진 우리 몽클님의 해바라기. 정말 이 멋스러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깊이감이 따로 있어요.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감이 있고요. 와 이렇게 해바라기가 멋있을 수 있나요? 자 이렇게 6만원짜리 신상 화분들 소개시켜드렸고요. 몽클 세라믹이었습니다. 무늬 언제든지 주시면 되겠고요. 도매 관심 있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